비극은 멈추질 않는다. 얼마나 더 아파야 끝이 날까요? 오늘은 택시기사 폭행, 살인사건에 관련된 특집 영상입니다. 택시 강도는 사실 1980년대부터, 이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어요. 카드 결제가 없던 시절이기도 했었고, 택시에는 현금이 많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리고 그 시대에는 개인 택시들이 특히나 조금 영업이 잘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현금이 많은 택시를 노린 택시 강도들이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극성을 보였어요. 택시 강도가. 대표적인 것이 2000년도에 익산 약천오고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00년 당시 42세이던 택시기사님이 칼에 찔려서 사망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엉뚱한 피의자들이 수십 년 복무하고 나서 무죄로 풀려나고, 2017년에 진범이 잡혀 들어가면서 굉장히 그런 사건으로도 화제가 됐었던 사고입니다. 그 알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소개된 2003년 경북 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입니다. 이 사고는 법인 택시기사님이던 피해자님께서 어떤 호텔, 소백관광호텔인가? 호텔에서 피의자, 그러니까 살인자의 연락을 받고 콜 영업을 하러 직접 가서 1시간 정도 대기하다가 경북 상주로 가시게 돼요. 그래서 가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논뚜렁 이런 곳에서 굉장히 조금 비극을 맞이하고, 아직까지도 장기 미제된 사고입니다. 이 사고 역시 장기 미제 사건인데요. 2006년 대전 송촌동이라는 지역에서 개인택시기사님이셨던 기사님이 정말 잔혹하게 차에서 사망하신 사고입니다. 네, 삶과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 당시만 해도 여러분 차량에 CCTV나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이고 차량뿐만이 아니고 다른 건물에도 CCTV가 정말 일반화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2000년대 초반까지. 그리고 특히나 카드 결제가 일반화되지 않았고 카드 결제가 없고 현금 결제가 주였기 때문에 범죄가 조금 횡행했었다. 그리고 요즘은 거의 사라진 범죄 유형이에요. 택시 강도라는 것이. 그런데 최근에는 택시 강도가 줄어드는 원인이 차량용 블랙박스가 도입된 원인이 가장 크죠. 그래서 검거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무엇보다도 현금으로만 요금을 지불했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택시 요금을 대부분 카드로 지불하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택시 내에 현금이 거의 없는 것도 특징이에요. 검거 확률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털어도 나올 것이 없기 때문에 택시 강도가 이제는 거의 자취를 감탔다. 또한 택시 내부에는 택시의 갓등에 빨갛게 비상시에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는 버튼이 있어요. 무릎이나 대시보드 아래쪽에 보면 버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끝이 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최근 2년간 3대 택시 폭행, 엄청난 사회적인 이슈를 몰고 왔던 3대 폭행 강도 살인사건,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난곡터널에서 관악구 신림동에 난곡터널이라고 있거든요. 예전에 문성터널이라는 지역인데, 있었던 택시기사님 폭행사건입니다. 굉장히 끔찍했던 사건이에요. 연로하신 기사님을 차가운 바닥에 눕혀놓고, 실신할 때까지 계속해서 주먹으로 내리쳤던 굉장히 잔여한 사건이죠. 이 피의자가, 그러니까 범죄가 확정됐어요. 이 사람이 뭔가 차량에서 토를 하는 실수를 했는데, 기사님하고 어떤 언쟁이나 분쟁이 있는 과정에서 굉장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폭발하면서 밖에 나와서까지, 경찰관한테까지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그런 사고였죠. 이 사고로 이 기사님은 정말 의식불명이 한동안, 1년 넘게까지, 1년 가까이까지 이어지시고, 제가 이 당시에 이 아드님하고 연락이 닿았어요. 그래서 우리 제가 그 당시 운영하던 카페에서, 운영자 그리고 카페 차원에서 우리가 십시일반 이렇게 위로금을 마련해서 아드님에게 전달해드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기사님 많이 회복하셨는지 어쩐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아드님께서 이 영상 보신다면 아버님 안부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고로 가해자 박모씨가 인터넷에 신상이 다 까발라졌고요. 상해, 공무집행 방해, 운전자 폭행 혐의 밖에, 요거밖에 받지 않았어요. 살인미수가 적용되지 않은 채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고작 결국 징역 5년밖에는 선고받지 못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처벌이죠. 최대 5년,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거긴 한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솜방망이 쳐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고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작년에 인천 개인택시 조합원님이 칼에 찔려서 사망하신 정말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인천 개인택시 조합원님이셨고, 성남 미금역 인근에서 뒷자리 승객이 갑자기 괴한으로 돌변해서 갑자기 우리 피해자이신 조합원님을 갑자기 공격해서 돌아가신 사고였어요. 이때도 제가 이 아드님하고 연락이 닿아서 제 조의금을 전달해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고였다. 이건 누구라도 정말, 운동선수라도 갑자기 뒤에 승객이 괴한으로 돌변하면 이거는 막아낼 재간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이 사고, 이틀 전에, 엊그저께죠. 일산 개인택시 기사님께서 옷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엽기적인 사건이에요. 술에 취해 운전하던 피의자 A와 교통사고가 난 피해자 사망하신 기사님께서 합의의금을 준다는 용의자 A의 말을 듣고, 사망하신 기사님은 말이 없으니까 일단은 용의자의 말이에요. 듣고 집까지 따라가 일어난 비극적인 안타까운 사고였다. 참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허망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일단 안타까움은 두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음주운전은요. 현장성이 성립이 돼야 돼요. 음주운전의 현장성, 무엇일까요? 가령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경찰이 오기 전에 따돌리고 차를 버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안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되어도 현장에서 이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음주운전이 아닐 확률이 없다. 우리 유명한 개그맨이 몇 년 동안 지리하게 끌어서 차를 버리고 도망갔음에도 그 다음날 위드마크 공식으로 적용을 해도 결국에는 무죄 판결을 받잖아요. 그래서 음주운전의 핵심은 현장성이 가장 중요하다. 현장에서 이거 음주운전을 적발하지 못하고 어디 뭐, 뭐, 그 사람이 어디 따라가서 돈을 줄게요. 이런 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좌에 돈도 없는 XX가 제가 정말 욕할 뻔했는데 지금 계좌에 돈도 없는 XX가 집에 돈이 있을 일 만무할까요? 정말 진짜 이 사람이 어떻게든 합의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누구한테 빌려서라도 돈을 줬겠지만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음주운전, 여러분 제가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차피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사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방과 보험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굳이 큰 돈을 주지 않아도 정식 절차를 밟아도 충분히 내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의 달콤한 말을 듣고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 네, 전국의 개인택시조합, 전국택시조합 뭐하십니까? 이럴 때 목소리 내셔야죠. 우리 힘없는 아버지 뻘, 누군가의 가족이고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전국의 택시기사님들 연로하시고 대부분이 60대, 70대에 머물러 계시는 정말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노인에 들어가는 그런 나이대인데 우리 아버지 뻘 대시는, 할아버지 뻘 대시는 약자의 기사님들이 대부분 연로하시잖아요. 우리 전국의 택시 가족과 아들, 따님들, 제형, 상조 많이 좀 퍼뜨려주세요. 우리가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어요. 얼마나 더 많이 희생이 되어야 됩니까? 택시기사 폭행, 특별법 제정되어야죠. 버스 같은 경우는 승객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잔인할 수 없어요. 사람들도 많고,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잔인할 수 없는데 택시는요. 택시의 특성상 밤늦게 으슥한 곳에 단 두 명만 있어도 정말 그 사람이 돌변하면 운동선수라도 이 승객을 막아낼 재간이 없거든요. 갑자기 교환으로 변신하면 누가 막아납니까? 으슥한 곳에서,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가법을 보시면 제5조의 10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운행 중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 여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정차한 경우를 포함해서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여기서 중요한 게 5년 이하예요.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 이상이 되어야죠. 이거 너무 약해요. 그리고 이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결국 특가법,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벌금, 약해도 너무 약합니다.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힘없는 택시기사님들, 안전보호 격벽틀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좋지만 아시잖아요, 임시방편이란 거. 이런 것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이 영상을 보시는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택시기사 폭행특별법 꼭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벌금 2천만 원 이상으로 이하가 아닌 이상으로 상향해달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택시기사님들의 비극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셔서 우리 힘없는 택시기사들이 정말 더 이상은 이런 인권유린을 당하지 않고 정말 편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노력과 여러분의 관심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